연구인이. 만약에 이 두 분이 결혼했으면 궁합이 어때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신데 뭐 와이프 덕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덕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저도 진짜 궁금했었는데 두 분이 만약에 결혼했다라고 가정하에. 이거는 가정하도 안 돼. 가정하에 보라고 했는데 이건 안 돼. 왜냐하면 이 제명 이분도 굉장히 색깔이 정말 뚜렷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를 뒤에서 내 밑에서 내조를 해주는 거는 괜찮지만은 나를 밟고 일어서서 네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 그건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자 이 김씨의 사주는 김건희 분의 사주는 남을 통하든 자기 조금 뭘 펼쳐야 돼. 남을 통해서든 누구를 밟고 일어서든 내가 빛나야 되는 사주가 맞단 말이야. 이 양반도 우아하게. 우아하게 내가 빛나야 되는 사주가 맞는데 이재명 씨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부부의 꿈으로도 볼 수도 없고. 부부가 되려면은 좀 만나던가 뭔가 이제 엮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할 거고 절대 이 사주는 결혼도 절대 안 되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재명 씨 거를 조금 읊을게.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양반을 완전 매장시킬 것 같으면은 똑바로 들어셔. 정말 매장시킬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정권이 조금 바뀌고 혹시나 그렇게 된다? 피바다야. 아 그래요? 피바다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무서울 거야. 지금은 당해주고 있는 거야.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계시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거나 나중에 진짜 선거에 다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신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게 변할 거예요.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꼴로 모든 게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 피바람 이분은 각오를 하시는 분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하신 거야. 공과 뱀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이분은. 그니까 넣었다 뺐다 쥐었다 잡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건 무조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이재명분을 조금 이제 좀 잠식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아 그래요? 어. 결국은 진짜 작두로 내 목이 잘라지는 수가 있어요. 즐길 거면 즐기셔. 지금 내 위치나 이런 것들을 즐길 거면 즐기셔. 이재명분 말고 이재명을 쳐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즐기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내가 누구를 옹호하는 게 아니야.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색깔론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오는 대로 읊어줄 뿐이야.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 일단 두 분이 결혼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만나지도 못하고. 아예 만나지도 못했고. 어. 어. 그런 운동. 어. 못했다. бог이 Patterson. 여러분. 그러니까. em인거. 내가 béinsky honore. 감사합니다.